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자퍼도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를 위해 한글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ahasai San and then I think I'll have another bilateral with 바로 tomorrow morning and I think will meet the Chinese delegation. So a lot of bilaterals. So I got to get... Yeah, I'll meet them today. I'm sorry. Okay. See you later.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를 단행함으로써 비핵화 공략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드렸습니다. 힘찬 발걸음을 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비핵화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험하고 가파른 이 길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주저하거나 의욕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그 험한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밝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말은 마지막으로 전역을 통해서 비핵화 공략을 통한 공략을 통해 비핵화 공략을 지켜주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